짝쓰이 빡빡공원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짝쓰이 빡빡공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 이름은 육순아 난 지금 정리하고 스카이로 빡빡공원을 앞에서 길어 있다 하지만 기사님 내 18분을 기다려야 한다 다리 아파 죽겠는데 벤치가 없다 아아아아아아악 거젓끼 전화했냐? 더구나 어디요? 나 택시다 고속도로를 겁나 빠르게 산거지 오! 바로 택시 우리 빡빡공원으로 가는거 같지? 맞아 오! 왔네? 많이 전해드립니다 넵 감사합니다 근데 스카이는? 오! 저기 오네 무슨 소리야 해? 미안한 대신에 그랜저 해줘 그랜저 근데 너네 요금 얼마나 왔냐? 나 14,000원 나 12,000원 워! 나 19,000원 워! 나 15,000원 고정한 인계를 점차 적 누구aste 아 스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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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